날씨가 너무 춥네요 또 우리 화산약초가 이쁜 호피를 이렇게 한 점 했네요 비도 올라올고 추워가지고 또 오늘은 일찍 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또 호랑이새끼가 큰 놈이 한 점이 있네요 또 호랑이새끼가 너무 좋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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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차가서 못 뜯었어. 제가 멋있는 작품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완전히 주머니 같이 생겼죠. 복주머니, 복주머니. 이 주머니는 복 들어오라고 제가 차고 댕길게요. 반갑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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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은enin이라도 무슨진지를 찾아보 hesitate Cho. 좋긴 왔지만 또 제가 물에 씻어 가지고 보여드릴께요 그 곰방을 막 뒤졌더만 이렇게 기운 애기 호피가 도전이 나왔네요 이렇게 한 점을 보면 그 곰방이를 계속 천천히 뒤져보세요 그러면 꼭 또 한두 점이 있답니다 이쁘죠? 좋다는지 보여요 집에 갈랑기 제거도 한 점이 있어여 이번엔 색깔이 이쁘네 이번엔 색깔이 이쁘 작아도 색깔이 이쁘죠 또 이것은 주변으로 봐야 되겠네요 희한한 작품이 한 점이 있어서 제가 또 보여 드릴께요 이쁘죠?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겼네요 아이고 무섭다 비가 가는게 돌이 다 이쁘게보여 비가 가는게 돌이 다 이쁘게보여 비온뒤에 오니까 돌이 다 이쁘게보여 문양석이 한잼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또 지쳐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림이 특별나게 뭐 그것은 것도 아니고 감당이나 좀 해보세요 이쁜 오석이 한잼있네요 메모가 빤다더니 진짜 메모 잘나왔네요 더 눈에 바라보는 게 아이카엔 이불이작 이쁜 그림 한 점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